우리 꼴 뚝순입니다. 여기가 지금 저희가 고추를 따서 이렇게 세 번 씻고 네 번째 이렇게 식초 보이시죠? 이 식초를 여기다 툭 꼭 답니다. 이렇게 타서 얘를 이 정도 되겠죠? 이렇게 타서 고추를 여기다가 이제 네 번째 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보세요. 고추가 이렇게 실화합니다. 우리 꼴 뚝순이 고추농사 잘됐죠? 네 잘 됐어요.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얘를 좀 담가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담갔다가 고추를 건져서 팩트를 따가지고 거의 먹는 것 마냥 하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고서 관리하시면 아주 편안하실 겁니다. 올해 고추 농사들이 잘 안 됐다 하는데 우리 꼴 뚝순이네는 아주 고추가 너무 잘 돼서 보시겠어요? 이렇게 와 이렇게 식초물에다 이렇게 담갔답니다. 이렇게 담가서 조금 놔뒀다 고추가 이렇게 잘 됐어요. 보세요. 와 너무 너무 잘 됐죠? 네.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고추를 씻어서 지금 씻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. 자 우리 꼴 뚝순이네 고추 맛있게 생겼죠? 네. 아주 맛있습니다. 색깔도 좋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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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